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면도를 위해서 좀 더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합격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하느냐 그 어려운 전기과목을 어떻게 쉽게 접근해서 무난하게 합격하느냐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를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본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유니마시고 공부하시는데 참고적으로 해서 공부하는 데 학습 효과가 뛰어나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죠 내가 목표하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에 내가 조건이 응시조건이 충족을 하느냐 전기기사하고 전기산업기사는 응시하는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기사는 전기관련 업무가 4년이고 전기산업기사는 전기관련 업무가 2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는 4년을 충족하고 전기산업기사는 2년을 충족해 줘야 돼 자, 그 충족 조건이 전기기사는 제가 4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년 전 대학에서 관련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년제 대학 졸업, 전문대를 졸업한 다음에 실무경력 2년 그러니까 2년제 대학 졸업이 2년으로 우리가 가름하는 거죠 그럼 여기 2년에다가 2년이니까 4년이 충족하는 거예요 또 전기산업기사 취득한 사람은 전기산업기사 취득한 사람은 2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2년에다가 전기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1년을 좀 더 감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기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 되면 충분히 우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는 2년을 충족한다고 그랬죠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전기기사 취득 후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1년 인정해줘요 그럼 거기다가 관련 실무경력을 1년 하면 2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자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 충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응시하는 종목에 내가 응시자격조건이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검증방법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자 필기는 전기기사가 과목이 총 6과목이에요 총 6과목인데 전자기학은 한 과목에서 20문항 회로 및 제어공학은 한 과목에서 20문항 그러면 회로이론이 10문항, 제어공학이 10문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가 20문항 그 다음에 전력공학이 20문항, 전기설비기준이 20문항이야 그러니까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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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항은 100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회로 및 제어공학은 20문항 중에서 회로가 10문제, 제어공학이 10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부분이 이제 좀 2021년도에서 개정된 건데 전기, 특히 전기설비기준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했던 그 전기설비기준 내용에서 내년 2021년도에는 이게 일부 개정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설비기준은 새로 개정되는 교재 내용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교재가 다시 새로 출간되면서 바뀐 내용을 나눌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전기설비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전기설비기준이 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도입되면서 일부 개정이 된다 그거 한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기는요 실기 주요 과목은 전력설비, 수변전설비, 시퀸스제어, 도면미, 감리, 출제 여기서 100점 만점에서 6점 이상 합격하면 돼요 이거는 필기한 다음에 실기는 그때 생각해가고 전기산업기사는 전기기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필기 과목에서 총 과목수가 6과목이 아니고 5과목으로 줄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 20문항, 해로이론 20문제 제어광이 빠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전기기 20문항, 전력광 20문항, 전기설비기준 20문항에서 총 100문제 중에서 60점 합격하면 되죠 그죠? 6점 이상 되면 합격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산업기사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이 2021년도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도입하면서 내용 자체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기설비기준은 개전된 내용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념, 유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기는요 마찬가지예요 실기는 기사하고 마찬가지로 전력설비 파트, 수변윤설비, 그 다음에 시퀸스제어, 도면 및 감리 출제에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되면 합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과정은 끝나는 거죠 자격증을 다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첫 번째 자격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검정방법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학습을 하실 때 수험생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요 전공자도 있고 그러니까 전공자에서 전기로 한 때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있고 아예 수학도 안 되시고 비전공자가 있어요 최근에는 비전공자 응시생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습 방법 설명할 때 전공자하고 비전공자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각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첫 번째 비전공자, 전기 전공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실무 경력으로 해서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특히 수학이 약하신 분들 자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과목에서 일단은 본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비전공자들은 전기 전기 기초 용어 자체도 안 돼요 부족해 그다음에 수학도 좀 부족해 그런 분들은 제가 수업해 드린 전기 기본 용어 수업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해 드린 기초 수학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로 설명해 드린 이 수업 전기 기본 용어 수업과 기초 수학 예비 수업을 미리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하신 다음에 약간의 예비 수업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하세요 생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예비 수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 수업을 하는데 그 과목도 아까 제가 회로이론도 있고 전자기학도 있고 설비 기준도 있고 전기기기도 있고 전력과학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 갖다가 중고난 방식으로 아무 과목이나 먼저 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어떤 과목부터 하는 게 좋냐 전기 과목에서 뭐니뭐니 중요한 게 회로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회로이론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누구든지 다 중요한 과목이야 회로이론이 전기의 기본 과목이니까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회로이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전공자들은 회로이론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좀 쉬운 과목이 뭐냐면 그래도 쉬운 과목의 설비 기준이에요 이거는 어떤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규정 설비 기준 그다음에 어떤 법규 이런 내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쫓아오기는 힘드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본 과목인 회로이론을 한 다음에 조금 약간 좀 손쉬운 과목인 설비 기준에 접근하고 그래서 전기에 대한 어떤 흥미를 갖다가 좀 느끼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전기기기 그다음에 네 번째 전력공학 그런데 이 전기기하고 전력공학은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나는 전기기보다는 전력공학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전력공학을 먼저 해도 괜찮아 그다음에 끝에 이제 전자기학 이 과목을 하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전자기학이 전기 과목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맨 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추천드리면 자 그다음에 기사를 시험 본 분들은 이 다섯 과목 외에도 제어고학이 있죠 그러니까 제어고학은 나중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아니면 중간에 여기 들어가서 먼저 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회로이론 설비기준 전기기이나 내지 나 전력공학 그다음에 전자기학 맨 끝으로 나머지 이제 제어고학을 연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비 강의인 전기기본용어하고 기초수학을 갖다가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각 과목별로 공부를 충실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배월학 수업 과정에서 유학강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아주 짤막하게 정해놓은 과목이 있거든요 그 유학강의 갖다가 해서 다시 한 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유학강의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를 해서 관여도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시험장 가면 분명히 이 정도 커리큘럼을 쫓아오면 이 비전공이라 하더라도 수학이 약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비전공자 또는 수학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 커리큘럼이고 나는 아니다 나는 전공자고 전기공학을 충분히 공부를 했고 수학도 충분히 자신감 있다 하신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굳이 비전공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제시한 방법은 전공자니까 그다음에 수학 언어는 됐으니까 그 예비강의인 전기기본용어하고 그다음에 기초수학 과목은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빼부려도 괜찮아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전공에 대해서 언어도 알고 있고 수학도 자신감 있기 때문에 그런 예비강의인 전기기본용어하고 기초수학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간을 좀 줄이자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 수업에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전기에서 기본 과목은 회로위론이에요 회로위론 끝나고 나면 비전공자들은 좀 쉬운 과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미 전공자들은 충분한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기본 수학 실력이 있어 그러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인 전자계약도 먼저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어려운 과목, 부담되는 과목부터 먼저 접근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기기라든가 전력공학이라든가 그런데 내가 제시를 하면 이렇게 됐지만 이걸 약간의 수정을 바꿔도, 이 과목을 바꿔도 괜찮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설비기준 그러니까 무난하게 전공자들은요 회로위론, 전자기학, 기기, 전력공학, 설비기준 이렇게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사시험 보는 분들은 여기에 한 과목 추가해서 제5학까지 추가해 줘야죠 그러면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유학 가기도 필요 없어요, 전공자들은 그래서 전공자들은 번 강의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고 다른 과정은 필요 없고 기출문제를 3회독 이상, 3회독, 5회독 3번 걸쳐서, 5번 걸쳐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그래서 비전공자하고 전공자하고는요 약간의 공부하는데 약간 공부 방법에서 약간 차별을 둬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비전공자하고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먼저 본 수업, 본 과목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전기에 대해서 기본 용어를 알고 그다음에 기초 수학도 충분히 접한 다음에 본 수업을 접해야지 본 수업에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 급하다고 해서 기초 수학도 안 하고 기본 용어도 안 한 상태에서 본 수업을 하면 잘못하면 전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죠 더더군다나 회로이론, 전자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어려운 과목 위주를 했다가는 전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다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전공자들은 그냥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우락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배우락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 진행성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예비 과정은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전기 기본 용어, 그다음에 기초 수학 전기 기본 용어, 기초 수학은 제가 수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황밀 교수사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설비 기준 담당하는 황밀 교수사가 그래서 예비 과정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정규 과정이 있죠 정규 과정 과목이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설비기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회로이론, 전력공학, 제어공학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 유학 강의도 따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선생님마다 유학 강의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과목별 유학 강의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기회를 가지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규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전 과정, 즉 기출문제 과정이 있어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한 게 과목별 최근 7개년치 기출문제를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7개년 기출문제를 접하시면 아마도 필기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쫓아오시면 무난하게 평균 60분 이상은 득점해서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실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정규 과정이 있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실기 과정도 그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필기 합격을 위해서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각 과목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어떤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계획을 세울 거냐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은요 다른 과목을 위해서 고득점을 노릴만해 그러니까 전력공학, 제가 수업한 전력공학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점수가 낮은 수험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력공학은 어느 정도만 충실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전력공학은 충분히 7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고 전기설비기준은 전력공학보다 오히려 5점 높아서 75점 정도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차마다 70점, 70점, 80점, 80점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기설비기준하고 전력공학은 고득점 전략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기학 사실 이 전자기학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득점하기에는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과목이에요 회로이론은 전자기학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회로이론 자체가 전기의 기본과목이라서 출제자가 이 회로이론 과목은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로이론도 70점 이상 맞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과목이고 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험생 기기에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기기도 마찬가지로 60점 맞으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개인차마다 어떤 수험생은 전기기가 70점 회로이론은 70점, 전자기학이 70점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목표를 하는 것은 전기설비기준 기준하고 전력공학은 한 70점 이상 나머지 이 세 과목은 60점 정도로 하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안내해 드렸으니까 제 지금 설명한 내용은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필기 또 실기였다고 공부하는데 무난하게 합격하도록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